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시 교육청이 급식학교 20개교를 방문해 위생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환절기,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활동으로 인해 위생과 안전관리 취약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고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식재료 보관과 관리 실태, 식재료 검수 과정에 참여하며 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고 급식 시설과 기구들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질롭고 영양가에 있는 안전한 급식을 실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